안녕하세요 말량코프 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겨울철처럼 이렇게 눈이 건조하고 이렇게 조금 피곤한 조금만 피곤해도 눈이 좀 뻑뻑하고 좀 눈이 따갑기도 합니다 그럴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 일단 뭐 안약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세수를 자주 한다던가 그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제 눈에 기본적인 이제 좋은 성분까지 다 씻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야 뭐 일반적으로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제 눈에 이제 껌뻑임을 더 조절을 하는 겁니다 평소 우리가 눈 깜짝할 세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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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면서 이제 살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충분하게 이렇게 어 자동차 이제 와이퍼 역할을 하는 눈꺼풀이 충분하게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안 줄 수가 있어요 뭐 평소 같이는 괜찮은데 요즘 같이 이제 좀 건조할 날씨에는 눈을 좀 깊게 그러니까 조금 오래 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떴다가 바로 이렇게 하면 어 그냥 깜빡 깜빡 끓일 때는 몰랐던 건조함이 이제 눈을 좀 깊게 감고 있으면 아 내 눈이 얼마나 좀 건조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 이제 눈이 보 눈물이 보충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길게 한 1분 정도 감고 있다가 한번 떴다가 다시 한번 이때 너무 꽉 감지 말고 너무 꽉 감으면 이제 눈이 조금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지그시 너무 이렇게 가볍게 지도 않으면서 너무 색이도 않고 적당하게 눈을 깜빡해 줍니다 좀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잠시 안경을 벗고 여기 이제 흔히들 말하는 혈을 약간 이렇게 자극을 해 줘요 그렇다고 또 눈을 비빈다고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아시죠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설명 드렸었는데 눈을 비비면 오히려 더 이제 이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각막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은 만들지 마시고 여기 이제 쏙 들어간 코 등 요쪽 부분만 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시고 뭐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눈 전체적으로 혈을 한번씩 자극을 해 줍니다 다 했으면 이제 눈을 다시 한번씩 깜빡깜빡 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눈만 깜빡깜빡 그린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정신이 좀 사납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갖고 이제 정신이 감정적으로 조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력이 약간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눈을 깜빡여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번 눈이 좀 침침하고 좀 뻑뻑할 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